쉿 저 지금 홈트 중이에요. 여기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요즘 홈트에 빠졌더라구요.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일단 내 친구는 영어로 뭐해요? My friend 내 친구가 말해줬어요. 내 친구가 뭐라던데? 라고 할 때는 My friend told me 라고 하는데 told 는 tell 말하다 동사의 과거 형태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해줬죠? 요즘 홈트에 빠져있다구요. 자, 어디어디에 빠져있다라고 할 때는요. be into 어디어디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My friend told me that she's into 뭐 뭐가 나오겠죠? 자, 그 뭐가 바로 홈트 홈트레이닝인데요. 홈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강아지를 집에서 훈련시키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만약에 I'm training 나 요즘 트레이닝하고 있어 라고 하면 뭔가 마라톤을 뛸 건가? 아니면 뭐 운동선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집에서 그냥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뭐 일상생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work out이에요. work out. 운동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My friend told me that she's into working out at home 이라고 하면 내 친구가 집에서 운동하는데 푹 빠져있어 즉, 홈트에 빠져있어 라는 표현이죠. 요즘이란 말은 맨 뒤에 these days 라고 붙여주면 되고요. 자 이 표현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My friend told me that she's into working out at home these days. My friend told me that she's into working out at home these days. My friend told me that she's into working out at home these days. 이 표현은